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날씨터치Q의 김은지입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았습니다. 내륙지역의 낮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더웠는데요.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주말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는데요. 내일 날씨 일기도와 모식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기도 보시면 서해상에 고기압이 위치해 있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는 공기가 대체로 하강하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조건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 이번 주말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체로 맑겠고요. 3일 일요일에도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오후 모식도 보시면 우리나라 서해상에 고기압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고기압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주변 공기를 움직이는데요. 주말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겠고 강한 일사가 더해지면서 낮기온이 30도를 넘는 곳이 많아 매우 덥겠습니다. 일부 경상내륙, 전남내륙에는 2일 토요일 폭염특보가 발효되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이 무더운 만큼 수분 섭취를 잘해주시고 무리한 야외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대부분 해상에는 복사한기로 인해 새벽부터 아침 사이 안개가 끼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기온 분포 보시면 낮기온이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주말에는 낮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도 30도 이상 오르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큰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의하셔야겠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찬 해상을 지나면서 이 안개가 육지로 유입되면서 2일 토요일 새벽부터 일부 해안과 복사 냉각이 활발해지는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6월 2일 토요일과 3일 일요일에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나이스터치크였습니다.